원 헌덜레드 포틴 빌드 빌드 버브 투메이크 바이 투팅 피시스 투게더 투게더 짙다 이건 옛날부터 철저해 자부심이 있었지 만들다 넣는 것에 의해서 넣는 것에 의해서 조각들을 같이 조각들을 함께 모아넣어서 만드는 거 짓는다는 것 자체가 벽돌을 쌓아서 짓다든지 재료들을 모아서 함께 뭉쳐서 만드는 거잖아 이걸 표현한거야 That house is 이즈 빌트 빌트 오브 블럭스 브릭스 브릭스 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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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기 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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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ly uş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을 과하지 그것은 인텐티드가 뭐지 인텐티드가 여러 번 나왔다 인텐티드 인이 뭐야 안에 텐트가 뭐야 텐트 서다 그렇지 그렇지 안에 쓴다가 무슨 말이야 안에 서다 안에 뭐가 쓴다 안에 마음이 쓴다는 말이야 내 속에 마음이 쓴다 그래서 의도하다 그러니까 인플라스 텐트가 된 거야 이제 서다까지 나오네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텐트 그거 우리 텐트 알잖아 여행 갔을 때 하는 거 텐트가 여기서 나온 거야 텐트 알잖아 텐트 그러니까 그것도 딱 세우는 거잖아 그래서 텐트가 된 거 아무튼 다 연결돼 있어 의도 됐어요 스테이 있게 장시간 지내기인가 그러니까 머물게 머물게 스테이를 머물다라고 한다 한 장소 안에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또는 테이크 다운 테이크 다운이 뭐야 가져온 밑으로 밑으로 가져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분해 그러니까 무너진다 무너지 그러니까 again 그러니까 not 이니까 not to moved 우미지도 못하게 하고 테이크 다운 again 무너지지도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빌딩이라는 거 자체가 건물인데 이건 옮길 수도 없고 무너지지도 않게 한다 이런 표현한 거야 확실히 무너지면 안 되지 확실히 무너지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런데 뻔한데 이렇게 표현하면 뭐지 그래야 되는 거야 뻔한 소리인데 그런데 빌드를 안 썼으니까 왜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놨지 설명하는데 빌드 같은 것도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그래 힘들다 이런 말을 만드는 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자 이거 젬플 하우스 이즈 하우스 하우스 이즈 앤드 앤드 처치 이즈 처어카카즈 R 빌딩스 빌딩스 집들과 교회들은 건물입니다 그렇죠